자 오늘 제가 일산에 있는 스텔라 캐롱 클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뭐냐 감림이 오라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의리이기 때문에 감림이 부르면 어디라도 갑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또 새로운 컨텐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상구 친구 소속 선수들과 함께 스카치 남녀 혼성 스카치 같이 대결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메일로 남자 여자 혼성 스카치에서 합산이 한 50점 정도 그분 되시는 분들 메일 주시면 같이 스카치 대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셔보도록 할게요 감림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역시 방송인은 다르다 역시 일반인이 아니라 방송인이지 나올 때 보세요 본인이 연출을 하네 대단하십니다 자 여기 나와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유나짱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플레이어고요 네 아직 선수 등록은 안 했지만 선수를 꿈꾸고 있는 유나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 큐 본인 큐를 이거 갖고 나오신 거예요 갑자기? 아 예 큐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제 건 아니고 아 본인 큐가 아니라고요? 네 그럼 본인 큐는 어딨어요? 네 제 거는 없고 네 제가 큐가 없어가지고 아 본인 큐가 없으세요? 네 강제로 빌려왔습니다 아 빌려온 거예요? 네 훔친 거 아니고 강제로 빌려왔습니다 아 여러분 유나 선수가 핸디가 23점인데 당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치세요 근데 큐가 없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당구 큐 관계자 여러분들 자 유누나 선수 네 저희 메일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딱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그럼 오늘 각오 한마디 하고 바로 오늘 점당 10만빵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 경기가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지금 살짝 긴장되는 거 같은데 열심히 한번 쳐서 돈을 아주 쓸어 담아보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눈에 막 경영이 일어났어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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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는 타임아웃 아 너무 긴장돼요 보통 타임아웃이 얼마나 되죠? 타임아웃 더블이잖아요 몇 초에요? 예를 들면 40초면은 80초가 되는 거고 30초면은 60초가 되는 거고 아 저희는 타임아웃 2박 3일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2박 3일? 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쳐 봅시다 야 웬트가 선수죠 자 유나 대장님의 초구 와 초구 아주 정확합니다 와 포지션도 아주 좋아요 좋았다 굿샷 야 포지션 제대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유나짱입니다 큐떼가 필요합니다 어 옆에서 해설하시는 거 종이 할까요? 신경 쓰세요? 빨리 지금이라도 후회하세요 아니 아니 아 후회 안 돼요 아니요 제가 선배인데요 역시 와 비교적이 키스 빼고 굿샷인데 와 뺐다뇨 끝까지 봐야죠 공회 아 너무 꿀콩을 줬다 꿀콩? 이게 꿀콩이라고요? 눈 감고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와 여기 말 디펜스 장난 아닌데 눈 뜨고 치실 거예요? 야 오랜만에 감정을 만났어요 저는 근데 그런 거 좋아해요 말 디펜스 하시는 분들 중요한 게 저 그럼 더 잘 쳐요 오마이갓 그쵸 저 잠깐 이 정도 볼륨으로 얘기해도 잘 들어가나요? 다 들어와요 그리고 안 들어오면 안 쓸 거예요 어차피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오늘의 컨디션을 한번 볼까요? 저런 디펜스는 뭐야? 아니 왜요 왜요 할아버지 디펜스 목이 아플 수 있는 거지 이건 생리적인 현상인데 좀 독특한 디펜스네 아 집중이 1도 안 되네요 아니 어떻게 빨리 예능 빼요 머릿속이 막 하얘진대 아 뭐 뭐라도 되겠지 와 좋은데 굿샷 이 와중에 천했다 진짜 이거 분명히 다음번에 뭘 하시든 좋은 성적 나온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운이 있어요 디펜스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기운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아 진짜? 네 저도 약간 행운의 여신이 아까 얘기는 하는 거 저 약간 저는 안 되는데 남잘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 비켜치기 짧게 아 좋아 보이는데요 안 되면 잘 치시는데? 수비 안 되면 수비 수비까지 여러분 23점의 실력입니다 안 되면 수비까지 나도 수비 좀 건드려볼까 저는 이거 어려운 공인데 이거 어려운 공 좋아하신다며요 네 맞아요 저 이런 공 근데 좋아해요 이건 뭐 안 봐도 들어갔어요 오오 야야야 키스 안 나는 거야? 저러가 V라인 빠질데 없어? 오 V라인이다! V라인 그렇지 역시 유나씨가 V라인이어가지고 쏠랑 옆돌려치기 옆돌려치기 오 이거 키스 본 거예요? 아니요 타이밍이 비슷해서 그래요 지금 전 진짜 재밌어요 왠지 아세요? 네 안 질 거 같아 전 그게 열받아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 왜 안 질 거 느껴져가지고 아 이거 봐 이상하게 찾으면 누수로 와 그러니까 이거에 사람들이 전문용어로 마탱이 가는 거거든요 헐렁헐렁 치는 거 같죠? 헐렁 치는 거 맞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알아요 헐렁헐렁 치는지 알지 눈 뜨고 치실 거예요? 이거 보면 알아요 헐렁헐렁 치는지 안 치는지 와 이거 포쿠셔너 봤다고요? 진짜요? 아 큰일 났다 이건 아 제가 항상 초반에 선택을 하거든요 이거를 잘 쳐서 끝낼지 아니면 상대방을 잘 치게 할지 오늘은 내가 잘 쳐야 되겠다 초반 공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윤아 씨 오늘 그냥 돈을 떠나서 웃다 가시면 될 거 같아요 아 이거 이렇게 본 거예요 출발 진짜 되면 안 돼 개 욕 먹는다 되지 마 원하시는 대로 2점제 하시죠 네 2점제 하자마자 바로 비껴치기 치시네 걸어치기 치시네 2점제라고 하자마자 되게 자유로우니 근데 공을 너무 잘 주셔 네? 그러니까 어떡해요 집이 여유로우신가 보네 집이 잘 사시죠? 잘 사시는 분들 보통 대충 치시더라고 저랑 칠 때 공이 너무 잘 나와서 오늘은 질 수가 없어요 나이스 열받아 열받죠 다들 그래요 대충 치는데 왜 맞냐고 근데 알고 치시네요 보니까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해서든 흰 공을 띄워야 되겠다 저거 안 뜨면 이따가 쌍용 공을 먹을 거 같아요 아! 빠킹 있나요? 오 그래도 아니 빠킹이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뒤돌려치기 딱 포지션 나왔어요 뒤돌려치기 욕대급으로 일찍 끝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아 나 말 많이 한 날은 당구가 안 맞던데 큰일 났네 유나 씨는 지금 웃기는 걸로 가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포기해야 될 거 같아요 포기해야 될 거 같아요 뒤돌려치기 좋은데 포기샷 나이스 근데 유나 씨가 되게 좀 성격이 원래 좀 말가닥이긴 한데 당구 칠 때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치거든요 원래 아 그래요? 그럼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네 좀 답답하기는 한데 그래야 맞아요 공이 아 그래요? 그럼 주영이 할까요? 아 이제 와서 그러신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네 근데 아직 시간 충분한데요 점수가 아 아 이 점짜리 좀 괜찮았는데 아 당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가? 맞추고 싶다고 맞추고 저주고 싶다고 저주고 유나 씨처럼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면 제가 욕을 안 먹는데 보통 내가 이렇게 장난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럼 나만 나쁜 사람 되지 네 저는 완전 작살 나요 맞아 근데 제가 맨날 까불거리니까 저는 욕먹는 거예요 아 욕 드세요? 네 오늘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먹나 한번 네 개 한번 할까요? 네 네 어 이거 2점제 쳐야 되는데? 정신 차려 이윤아 네 집중하세요 뭐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제가 본 분 중에 당구 예능 제일 잘하시는 분이죠 아 타임아웃 어어 천천히 하세요 우와 나이스 우와 굿샷 2점 이야 한 방에 따라가자 오 역시 한탕주의 한탕주의 저 이미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뒤돌려 치기 오 좋은데요 됐어 됐어 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득점을 하시네 기운이 있네 그 랜드에 오 아 오 7대7 동점입니다 바로 재밌어지잖아요 다 따라왔어 야 방송을 알아 저한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당구가 장난했냐 응 근데 장난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스포츠예요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지만 너무 진지하면 맞아 진지한 걸 싫어하는 관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는 관객이 없으면 활성화되지 않아요 안 보이는데 개꿀? 개꿀이에요? 엎드리자마자 공이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촉구칠 촉구칠합니다 지금 오 없습니다 예 업돌 대회전 나왔잖아요 저게 안 돼요 큐걸이가 에이 야 근데 재밌어지는데 허리 딱 꺾어서 이렇게 해야지 허리 꺾기 전법 나 이렇게 장난치다 진 적이 몇 번 있거든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전략일 수도 있어 아 이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 잘 됐다 게스트 오랜만에 와놓고 이기시려고 아니 여자분 처음으로 나보다 악플 더 많이 맞을 것 같았잖아 처음이야 독특한 캐릭터네 아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분 처음으로 아 제가 욕먹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 번 먹을 때 됐어요 아 예 집중! 와 이거 들어가라 아 많아 많아 이거 들어갔어야 쇼츠 하나 딱 만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그거 아세요? 저희 저번 주에 또 광고가 여러분들 들어왔습니다 광고 들어왔어요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는 광고주 여러분들 지금 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더 비싸져요 맞아요 크기 전에 잡아야 돼요 자 이걸로 만약에 광고가 들어왔다 그럼 유나씨한테 거짓말 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 광고 들어왔다 유나씨 뽀찌 떼줄게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거는 진짜 근데 분명히 이건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한 건 진짜 드려요 예 그렇죠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왜 저랑 같이 계속 하냐면 제가 말한 건 지키거든요 오 오 와 이걸 잘 치신 아 이거는 오늘의 잘 친 공 아니에요? 오잘 끝까지 봐야 됩니다 약간 에렸잖아요 야 여기로 빠졌어 회전이 딜딜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V라인 나이스 자 육별리치기 와 키스가 아 내 눈에는 왜 이렇게 공이 쉬워 보이지? 어 저 제 눈에도 쉬워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개꿀이에요 이거 과연 개꿀이죠? 우와 개꿀이죠 자 앞 돌려치기 짧게 접전이에요 접전이에요 아 아깝습니다 야 근데 이거 심조절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공 안 주시나요? 왜 웃는지 알죠? 짜증나 봤어 자 자막에 이미지 띄워주세요 개꿀 개랑 꿀 띄워주세요 말을 시켰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내가 왜 말을 안 시켰 이거 말 아무리 시켜봐야 돼 아무리 시켜봐요 이야 2점짜리라서 이거 뭐 아니 무슨 빵구를 몇 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정신이요 남아? 남아스테 남아스테 어 이거 괜찮은데? 남아스테 아 이 멘트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나도 빵구 같은 거 하나 빵구 아니 남아스테 그거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나 먹을 때 남아스테 괜찮네 오? 아 좀 얇았어 이런 거 치니까 사람들이 맛있게 야 맞아라 안 맞았어요? 네 안 맞았습니다 아 비디오 파도 지금 머릿속에 드립은 쳐야겠고 공은 쳐야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둘 다 치시면 되죠 공이 잘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본인 무덤을 본인이 팠어 본인 무덤을 본인이 팠어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좋은 뱅크샷이 계속 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뒤돌려치기 오 좋습니다 굿샷 오 스트로크 좋은데요? 네 온뱅크 온뱅크 와 힘 힘 접죠 접죠 힘은 있는데 됐다 그럼 회전이 먹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오 굿샷 오랜만에 하나 쳐다 야 급토록 워너편 2점 3점 쳤죠? 네 총 3점 쳤어요 알치게 했을까봐 살짝 보시네요 못 믿어 못 믿어 이런 건 이겨내야죠 저는 수비하지 않습니다 자 옆돌리기 끌렸나요? 끌렸나요? 안 끌렸습니다 안 끌렸습니다 수비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보다가 너무 친 게 없어서 이거 치신 거 같은데 정답 맞죠? 툭 치면 들어가는데 다 회전을 죽여놨어야 돼요 아 진짜 죽여버리기 좋다 자 옆돌리기 아 약간 밀렸죠 아 약간 밀렸어요 이거 왜 악기에서지 1점짜리 치자 1점짜리밖에 치울 거 없거든 네? 1점짜리밖에 치울 거 없거든요 아 안 맞는다 죄송합니다 인사도 하실 줄 아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공이 또 잘 서요 어떡해요 기도를 안 치시고 저 그냥 대충 치는데 맞죠? 사이즈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얘는 대충 치는지 맞냐 대충 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는데 네 정립이 되어 있으세요 지금 치는 게 뭐가 정립이 되어 있으세요? 지금 딱 봐도 토이스가 웃겠네 이거 자 리버스 더블 오 좋은데요? 들어가라 와 오늘의 잘 친 공 리플레이 걸어주세요 네 그러면 좀 살살 쳐주실래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공이 네 그러셔요? 수비공 네 와 아깝다 그래요 야야야야 아 여기만 줘야지 그렇죠 전투력이 오늘은 지금은 어때요? 이기고 싶은 상대예요 저? 근데 저는 최근에 약간 멘탈을 다시 하고 있어서 이기려고 당구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을 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약간 바꿔서 무슨 말인지 다음에 해석해 볼게요 예 지금 본인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가지고 저봐요 노란 공 칠라 그러는 거 봐봐요 예 아니 봤어 그럼 각을 한 번 쟨 거지 이렇게 딱 완전 예능 캐릭터신데 네 드뱅크 나이스 유나 씨 이제 됐어요 저도 될 거 같아요 자 2점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오 좋았어 지금 거 좋았다 응 여태까지 웃겼으면 웃기고 이기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저는 자 옆 돌려치기 아 저기 접전이에요 우와 나이스 됐다 끌렸지? 끌렸어 우와 아 너무 회전 뺐다 그쵸? 네 야 이거 저번에 보니까 조명우 선수가 이거 잘 치던데 맞죠? 맞죠? 어? 그 속도로는 없죠 더블 우와 들어가라 제발 우와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맞은 걸로 CG로 안 되나요? 아 방송 너무 잘하셔 여러분 방금 방금 제가 친 원뱅크는 네 이 속도로는 없는 공입니다 네 근데 해설도 많이 해보셨죠? 네? 해설도 많이 해보셨죠? 해설도 많이 해보셨죠? 그쵸 이제 재방송할 때 보통 해설 아닌 해설을 했죠 말은 해설인데 웃고 떠들고 예 그랬죠 왜냐하면 너무 정형화된 해설이 많아서 유니크해야 돼요 자 앞 돌려치기 회전이 이쪽 오오 맞았죠 15 대 15 동점 딱 맞춰드리고 있잖아요 딱 야금야금 야금야금 긴장을 놓치지 않게 예 긴장을 놓치지 않게 굿샷 아 볼 스피드 보면 굉장해요 볼 스피드가 집중하면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야 진짜로 자 역전당했습니다 16 대 15로 와 잡아야 되는데 와 짧게 이걸 빠지게 치셨네 야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빠지게 친다고요? 아 근데 사이즈가 있으신 게 방금 같은 여러분들 당구 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공은 얇게 빼야 되잖아요 그거 알고 친 거죠 그렇죠 키스러워요 근데 많이 끌릴 보세요 수비의 정석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수비의 정석 야야 빵꾸 죽였다 큰일났다 에이 힘이 넘쳤죠 이미 이야 빵꾸 줬다 이거 수비할래다가 작살났다 어허 이거 맞았으면 칠 뻔했어 진짜 그거 맞았으면 졌어 와 이렇게 얇게 치라고 해도 못 치는 공인데 그러니까 지금 완전 아니 이거 야 너 뭐한 거야 와 이거 이렇게 들어간다고 야 뭐한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건 진짜 생각없이 쳤다 와 그쵸? 예 이거 없지 야 아까 그 빵꾸 맞았으면 큰일날 뻔했어 와 리버스로 와 아주 창의적이었어 누가 이제 공이 좋겠느냐의 싸움입니다 아 이거는 좀 좋은데요 이거 맞으면 끝난다고 보면 돼요 이거 맞으면 거의 끝나요 이제 아 좀 힘이 약하다 아 나머지 3점 아 지금 테이블 짧아서 딱 되나? 딱 V라인인가? 딱 V라인인가? 아 그렇대 그렇대 근데 지금 뻣뻣해서 살짝 이 노란 공이 맞아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유나씨 혼자 방송해도 잘하겠는데 혼자 치고 이게 맞아도 혼자 해서라고 이게 정말 뚱뚱하게 탱크로 가거나 아니면 얇게 맞아야 돼요 전문 용어 많이 나옵니다 뚱뚱하게 탱크로 가거나 출발했습니다 과연 우와 우와 굿샷 야 또 역전 제 역전 자 이게 2점제의 묘미죠 예 2점 남았습니다 다음 공이 어떻게 됐나요? 낫배드입니다 일단 2점 남았습니다 회전을 잡아서 회전을 잡아서 아 좀 뒤졌어요 오 이거 레지로 풀 거예요 풀어보세요 어렵지로 야 저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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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라인이에요 야 수비를 못했다 다음 공이 지금 리버스 엔드가 안 먹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전문 용어였다 리버스 엔드 유나장님이랑 게임치면 자막 장난 아니겠는데 중노동이겠는데 편집자님 아까 되게 좋아하시다가 편집자님이 안 좋게 쳐다보고 있어요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심 아 박빙입니다 야 이거 맞으면 미쳤다 맞았지 1점 남았습니다 큰일 났네 딸랑딸랑 삐용삐용 야 끝났다 안 돼 야 안 돼 진짜 끝났어? 진짜 끝났지 이거 V라인 아니라 V라인 V라인 괜찮네 그럼 그렇지 오 마이크 테스트 괜찮아? 괜찮아? 진짜 비싼 마이크 폐를 쌓아왔네요 큰일 날뻔 오늘 오늘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마이크값 낼 뻔했어 응 잘 치셨어요 여보 좋아요 자 일단 이거는 다시 한번 가시고 큐때 없다고 하세요 예 선생님 네 큐때 큐때 저랑 윤화짱님과의 20대 20대 결 윤화짱님이 승리 승리 아 승리 20대 17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겨버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발라버려 기분이 어떠세요? 소감 한번 예? 아주 재밌는 경기였고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약간 거기서 띵받아가지고 띵받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30점이야 사전에 약간 짠거고요 제가 윤화씨 여러분들 협찬 많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3점 차로 저주기로 약속이 됐던 거라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 거 같아요 자존심은 지키자 오늘 괜찮아요 아니 뭐가 농담이고 진지 다 농담이고 오늘 그 점당 10만빵도 농담이에요 말을 제대로 해야지 다 취소 아니 시도가 어딨어 자기 마음대로 뭐 오늘 거 방송 못써 다 못쓰고 다 취소 이거 메모리카드가 진심이다 농담이다 무슨 뭐 한다 안한다 마음대로야 처음으로 처음으로 얘기할게요 자 점당 10만빵 배째 몰라 메모리카드 안 들어갔어 배째 안해 나도 몰라 배째 나도 나도 안해 나도 안해 제가 여태까지 장난친 건 친 거고 제가 진 건 졌으니까 진심으로 유나씨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유나씨의 앞날에 영광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유나짱 화이팅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3구 친구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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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